수단이 되도 이렇게 머리를 써본 적이 없거든요? 와 시X 엠파도 좀 마음이야 어우 머리가 터져 진짜 여러분들 오늘 그 그 이거 방송 멘트 아니에요 오늘 방송 좀 조금 루즈한 감이 있었어서 아 진짜 죄송해요 제가 아까 시청자가 너무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좀 욕심 좀 내봤다가 좀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내일은 또 재밌게 할 테니까 아니 오늘은 한 두세시에 끌 거예요 아시겠죠? 아까 너무 루즈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상대 늑조죠? 늑조 아니면 들어오는 일단 계속 받아쳐먹는데 나 아까 강박증이 있어 방송을 재밌어야 한다라는 강박증이 있어가지고 아까 너무 루즈했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좀 더 컨텐츠를 짜올게요 일단 오늘은 이대로 하고 루즈 Jean 근데 왜 맨날 재밌 Verse ㅅㅂ 이 새끼야 한탄 그러니까 뭐 갓 드로우 먹는다. 드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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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진! 돌진 탔어! 와 이건 진짜 커 돌진 탄거늘 파워! 파워! 락카야쥬 락카야쥬 나까!!! 아시 슬림 핏? 슬림 핏? 슬림 핏? 찾아내 찾아내 돌진에 하나밖에 안틀어도 돼 요새? 마지막 하나도 태우든가 훅난 슬림 핏? finely what a hell 모르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